라이오스TV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좀더 모두 좀 불러 좀 뱉에 그냥 물통은 항상 원태희 선수가 갖고 다니는거에요? 네. 막내라서요. 근데 어제 선발이였잖아요. 선발일때 형들 해주시면 돼요. 아 정해진건 없어요? 원래 제가 정하는건데 아 제가 해야되는건데 선발일때만 형들이 해주는거에요. 제가 잘생겼어요. 아저씨야. 아저씨. 아저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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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저씨가 아닐거에요. 아저씨가ky Yip. 아저씨야. 아니. 아저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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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아저씨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